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암도 걸리고 그래서 암병원에서 이제 5년차 돼서 암 안치가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모로 이제 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저를 지지해주는 학생들 그러니까 욕먹는 동안에도 많이 지지해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모두 잘 되기가 힘들어요. 인생은 피라미드와 같아서 모두 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위 10%만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나름대로 이제 집중력 꿀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너무 공유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2시간 동안 빡집중이 가능한 개발자가 10시간 흐리멍텅하게 하는 개발자보다 훨씬 양지 레코드를 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에서 어느 정도의 인계점을 올라가야만 풀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개발을 잘하는데 ADHD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잘 안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여러가지 이렇게 방법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점점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하루에 2시간 하더라도 집중력 좋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 집중의 그 끝으로 갔을 때 후려치는 그런 코드만 살아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발자 코딩 집중력 향상시키는 법 1번 워킹 트레드밀의 활용 걸으면 집중력 향상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체스 챔피언들 데려 놓고서 운동을 시켰어. 그랬더니 운동을 하니까 약 30% 정도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카카오에서도 있었나? 그 카카오 말고 해외 실리콘밸리에서도 워킹 트레드밀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기도 했어요. 걸으면서 코딩을 하는 그런 건데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거 워킹 트레드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긴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이제 포기하긴 했는데 근데 확실한 건 좀 걸으세요. 걷던지 운동을 개발하기 전에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자극적인 영상 줄이기 그러니까 쇼폼이나 개성질은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3번은 자기가 짠 프로세스에서 자기에게 역으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의 공부법 또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늘 쓰는 방법일걸요. 자기 자신이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역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게 되게 창의적인 방식이거든요. 기억에도 훨씬 잘 남고 실제로 여러 가지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그냥 적으면서 암기한 친구들보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하면서 암기했을 때가 더 잘 되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코드 리뷰하는 효과가 나와요. 혼자 이게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한테 설명하면 내가 설명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아 내가 이거를 별 생각 없이 짰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내가 내 코드를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좀 더 몰입도 잘 되고요. 그리고 좀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또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집중력은 결국에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내가 내 에너지를 얼마만큼 그 주제들이 되느냐 이런 비율의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 여러 가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극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은 초두효과의 활용인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짜야 되는 복잡한 프로세스. 제가 옛날에 1km 그때 그 팀에서 병특할 때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첫 작품이 1km였거든. 근데 이미 100만 명 이상 사용자가 있던 서비스여가지고 안드로이드 버전 언제 나오냐고 사실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할 때여가지고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저 혼자 개발을 해야 되고 내부에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안드로이드 첫 작품인데 아무리 내가 그 당시에 경력이 한 4, 5년 있었다고 해도 되게 부담스러웠단 말이지. 근데 그때마다 아침에 내가 어제 못 잤던 거를 계속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자기 전에 오늘 내일 회사 가면 이거 짜야지 생각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난제였거든. 내 실력으로는 되게 난제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보다 이게 어느 정도 짜지는 거야. 되게 신기했거든. 근데 나중에 뇌과학을 공부해보니까 그게 이제 자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끔 뇌가 연산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 보는 거는 제가 추천을 많이 못 하겠어요. 알람 같은 거 되게 많이 떠 있잖아요. 뭐 카카오 알람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알람들이 많이 떠 있는데 뭐 업무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웬만하면은 그 아침에 시간을 지배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내가 어제 내가 짤려고 했던 거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말고 바로 소스를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정도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거 이거 하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네. 오케이 어제 못했던 게 이거였지. 오케이 이거랑 이거 합시다. 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묻혀주는 거죠. 자기 아침 플랜에.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요. 운동 꼭 하세요. 왜냐하면 우울증에도 운동의 효과가 진짜 과학적으로 있거든. ADHD에도 운동이 효과가 있고 근데 운동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5번은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위에 거는 과학적 근거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 소리, 빗소리, 8시간 뭐 이런 거 있죠. 재즈 이거 세 개를 혼합해서 틀어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항공기 소리만 오래 들으니까 약간 이명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고 빗소리랑 항공기 소리만 들으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재즈 대신에 사람이 하는 이런 재즈가 아니고 이제 악기 연주, 피아노 뭐 이런 걸로 연주하는 이제 되게 은은한 자극이 강하지 않은 재즈 또는 클래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 개 혼합해서 섞어놓으면 그냥 카페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효과가 좀 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처음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짜야 되는 그 이슈가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짜야 될 코드의 이슈를 집중시킬 때 또 영상 컨텐츠,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이런 거는 내 포커스가 자꾸 뺏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 그런 소음들을 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발생을 시켰을 때 짬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너무 조용하면 또 사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카공족이라고 하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이것도 사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MC스케어 할 때도 뭐 이렇게 공부할 때 이거 끼고 해라 이런 것도 일종의 소음을 발생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소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은은한 규칙이 있는 그런 소음들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의 집중력 향상에 좋고 초반에 좀 이렇게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이 일에 업무에 빡 집중시킬 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은 업무 활용도가 진짜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양질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진짜 깊게 파고드는 그 미친 집중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여러분들의 집중력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기는 힘들어요. 진짜 게임할 때는 진짜 미친 집중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활용하면요. 정말 게임할 때 못지않게 훨씬 빡 집중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피지컬의 극한을 보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오래 하면은 오래 할 수 있으면 오래 하셔도 좋은데 오래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하이라이트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보고 코드를 짜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좀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앞에 보통 이제 딴 생각하느라 산만해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해졌을 때 급격하게 처방하기 좋은 이 세 개의 소음 이용하기. 이게 제가 요즘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악은 활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극적인 거는 안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읍졸이면서 따라 부르는 음악 이런 음악들도 제가 해봤는데 확실히 재즈나 이런 좀 이렇게 따라 부르지 않아서 내 포커스가 뺏기지 않는 내 초점이 뺏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것저것 음악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음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작업을 할 때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10시간 흐리멍텅하게 포커스 자꾸 뺏기면서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괜히 쇼핑몰 한번 들어갔다가 네이버 한번 그 뭐 뉴스 한번 봤다가 이런 상황이 되게 심한 분들 이렇게 되게 산만하신 분들한테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면 되는데 일단 이건 아주 그냥 내가 짜야 될 게 되게 명확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런 방식이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되게 잘 하려면 사실은 방향성이 좋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호불호 선생님이 끌어주거나 아니면 내 선배 개발자가 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연히 찾은 자료의 영향을 잘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개인적인 능력을 딸려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짜야 되는 목표가 되게 명확한데 집중이 잘 안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